경남에서 난임시술 진료 건수가 급증하면서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난임시술 지원 정책이 성과를 내는 가운데 직접적인 출산지원책인 난임부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넉 달 전부터 김해에서 창원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난임치료를 시작한 A씨입니다. 사랑스러운 아이와 만날 날을 기대하며 각종 검사부터 주사, 시술, 약 복용까지 고된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. A씨처럼 난임시술을 받는 진료 건수는 경남에서 최근 5년 사이 72.5%나 급증했습니다. 전국 진료 건수가 41.8% 늘어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. 경남도는 정부보다 앞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확대를 선도했습니다. 진료가 늘면서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아이 비중도 증가해 지난해 11.5%를 기록했습니다. 수도권에 비해서 난임시술을 받고 출산을 하려는 수요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때는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부족한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심리상담서비스입니다. 실패했다는 충격이 있잖아요 아무래도. 병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고 끝나는 거지만 이건 임신이 안 되면 또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끝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.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정부의 권역별 난임, 우울증 상담센터는 모두 7개로 불경지역에는 한계도 없습니다. 난임센터가 경상남도에 얻기 때문에 대구, 경북권에 가야 되니까 좀 가까운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경남도 의회는 상담센터 확대 등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